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저는 연수에요 남자가 장난하는 친구들에 나오는 연수죠 여기 제가 보드마커에다가 어떤 그림자 퀴즈 놀이를 해볼거에요 뿌쩍뿌쩍 여기다가 제가 오엑스 할까? 김자 퀴즈 할까? 오엑스 키드 오엑스 이런거? 오엑스 하자 나 오엑스 하고 싶어 오엑스 5목 5개 되는거 오케이? 네 나 못하는데 나 못하는거 하지 말고 나 완전 못해 아 싫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넷 넷 넷 이렇게 해서 제가 사목하자 사목 여기 넷컥 수영 다섯개 응 잘까 짜짠 오목판을 만들었어요 오목 맞아 이거? 오목 응 맞아 다섯개 안개어 다섯개 안개어 나도 먹어야지 잠깐만 네 다섯개 안개어 음 응 응 음 음 음 제가 제가 이것 네 여기 중랑다 응 바로 5 우리 2명 나 6번이 되면 6번을 읽어야 해요 4 넘게 보이나요 아 아 한국어 이름으로 전 적었어요. 네,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죠? 네. 빨간색을 할거야, 검은색을. 누나 빨간색. 나 검은색을 싫어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바로 할 거예요. 네, 저번 가위가위보에서 여기다 보여줘요.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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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에서. 네,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가 뼈질을 했어요. 그녀는 가운데에. 네, 연준은 가운데에다가 했어요. 가운데로 뭐 할려고 하네. 네 저는 야 기다려 저는 여기다가 했어요 네 연수는 여기다가 했어요 네 저는 연수를 맞을거에요 봐봐요 공격을 하세요 공격 네 연수는 공격이 아니지만 공격이라고 말하면서 이쪽에다가 동그라미를 내요 흐흐흐흐흐 저는 역시 연수가 아 여기다가 바꾸기 딱 한번 아니다 그냥 이런거 없이 근데 나중에와서 따뜻하게 이러면 안되요 도대체 아 그냥 이쪽으로 해야할게요 그냥 네 저는 여기다가 가있습니다 아 흠 네 여기 여기 어디지 밑에 밑에 여기 여기다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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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여러분 너무 많은데 딱 한 줄 다섯 줄이 딱 한 줄 되면 한 번 정상구 네 저는 아무래도만 씁니다 네 들었어 네 네 응 응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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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저씨 소염 제가 만들었어요 네 오늘은 사먹을 해봤는데 재밌었네 그럼 다음 번에 재밌는 게임을 해볼게요 그럼 안녕 어서 물로 지워 빨리 빨리